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남언니가 아주 유명하죠. 캐시우드 돈남언니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섣부르게 좀 빠르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빠르게 해버리면서 아주 크게 수익을 낼만한 대박을 넣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게 AI의 AI시대 최대 수혜는 테슬라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남언니는 테슬라에 완전히 꽂혀있죠. 완전히 꽂혀있는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 뭐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엔비디아 부분 상당히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섣부른 처분이었다.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처분한 돈남언니 테슬라가 AI 최고 수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미국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체로는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총이 1321조죠. AI 최대 수혜주임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 GPU 시장을 전세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돈남언니로 알려진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를 AI 대표 수혜주로 꼽으면서 엔비디아 대신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 입장을 재확인을 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이렇게 발표했는데 보면은 올해 초에 엔비디아 주식은 모두 처분을 했다. 라고 합니다. 올해 초면은 1월달에 처분을 다 해버렸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투자한다. 이렇게 됐는데 캐시우드는 이날 자신 트위터에 현재 주가의 약 80배 상승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유일한 AI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2014년도부터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예산 매출의 25배에 달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고평가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라는 캐시우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테슬라는 이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테슬라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 AI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아닌 테슬라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2024년 회계 연도 매출액을 약 410억 달러 추산해서 주가 밸류에서는 23.5배로 추산했다. 그런데 캐시우드 CEO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투자 일론 머스크 CEO의 리더십 데이터 보유 규모 등을 쇠주로 꼽은 배경으로 제시했다. 선구적인 리더. 이렇게 해서 매출과 수익을 기록... 향후 몇 년 동안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수익을 기록하면서 AI시대 승자가 될 것이다. 이 테슬라가. 테슬라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 8주, 10주 정도 매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AI 혁신에 가장 확실한 수혜자다. 라고 설명했죠. 아주 길게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길게 보는 사람이긴 한데 엔비디아를 이번에 판단을 한 것은 완전히 미스였다. 라고 볼 수 있죠. 현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과 휴머너이드 로봇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드 CEO의 이런 주장에 CNBC는 일반적으로 우드 CEO와 같은 성장주 투자자들은 주가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가 됐느냐에 당황하지 않는다. 라면서 우드 CEO 주장이 될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치적했죠.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런 성장주 투자자는 너무 고평가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죠. 근데 이건 너무 고평가가 됐어. 팔았어. 라고 하는데 월초에 이때 팔았죠. 월초에 팔았는데 이때 143달러 정도 되는 상황인데 현재 400달러입니다. 거의 3배 이상 올랐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 수익을 챙기지 못했죠. 테슬라는 108달러에서 지금 201달러 한 2배 가까이 그래도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를 좀 더 성장주 투자로 계속 가져갔다면 상당한 수익을 아마 얻었겠죠. 엔비디아 주식 23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러나 1월달에 엔비디아 주식을 다 정리했죠. 1월달에 다 정리했다. 정리 딱 하니까 주가가 치솟아 올라갔다. 이후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고 엔비디아 주가는 32종가 기준 올해만 174% 뛰어올랐다. 같은 기회에 테슬라도 많이 올랐죠. 63.31% 올랐다. 엔비디아가 2배 이상 올랐죠. 시장에서는 우드시오의 성급한 매도 결정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릴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 저널은 우드시오가 엔비디아 주식을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1조 3200억에 달했을 것이다. 현재 그가 운영중인 ARRK 전체 펀드 가치인 70억 달러에 15%에 달한 수준이 될 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드시오는 상당히 뼈아픈 결정을 한 거죠. 미렐보 투자는 대표적인 성장지효 투자자인데 여기에서는 매도하고 테슬라에 투자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이었다. 매도하지 않고 좀 더 길게 가져왔다면 아주 크게 멀겠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 정말로 많은 돈을 굴리는 이런 사람들도 주가의 미래를 제대로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230만 주인데 이걸 갖다가 다 정리했더니 치고 올라가면서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1조 3천억 이상이 될 뻔했다. 이런 서식이 나왔죠. 이런 부분은 사실 주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인내심을 발휘하는게 투자 수익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반도체 조정 여전히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 에코인 제출 강세 반도체 조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부분이 앞으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크게 많이 오른 부분은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좀 크다. 기관이 계속 물량을 집어 던지고 있고 코스닥 쪽은 외인 기관 수급이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들 조정폭이 그래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 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관련 주들도 약세 아모레포시피 아주 큰 약세를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약바위인 아스코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약바위가 그나마 오늘 좀 선발하고 있다. 특히 외인 기관이 이렇게 곱싹 들어오면 제약바위 중은 보통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약바위 부분 꽤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